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준비한 콘텐츠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갈틱쇼라는 콘텐츠를 진행을 할 건데 갈틱쇼는 저희가 문제를 내고 여러분들이 채팅으로 정답을 치시면 이제 그게 정답 처리가 되면 여러분들 이름이 자동으로 그 사이트에 올라갑니다. 점수도 같이 올라가고요.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보면 15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15문제가 끝날 때까지 1등이신 분은 저희가 이제 햄버거 기프티콘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저거 맞아? 오케이. 오케이 형이다. 야 그거 맞아? 하하하하 막 올라간다. 하하하하 정답 합파. 합파.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. 정의해봐. 마우스 딜리가 좀 심해. 형. 왜? 형 미술시험 몇 점 맞았어? 만점. 마지막. 마지막. 몇 글자인지 점으로 찍어주세요. 몇 글자인지 점으로 찍어주세요. 오! 맞추셨다. 오! 세 명이 세 명이 환한 잭을 맞추셨습니다. 환한 잭. 대박.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여러분들 아시겠죠? 생각보다 잭이 그림을 되게 잘 그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. 아 오케이. 자 갑니다. 자 이제 제가 그리는 겁니다. 잭이 그리는 거예요. 어떻게 그릴까? 뭐야 웃어. 아니 저긴 뭐였지. 번호번호 아니야? 여름넘번호 아니야? 저게 정답. 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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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우리 다음분의 클래스가 좀 많이 높은 것 같으니까. 약간 어려운 게 없게 해보자. 이번엔 하더하게. 어 나 이거 좀 업하자. 어 업하자. 아 오카속 하자. 으에? 야? 야? 아 뭔데? 뭐 뭔데? 유래한 사람을 알아서 그런 거 잔다. 아 이거는 너희. 너를 읽었잖아. 그래. 여러분들. 얘 혼자 좀 배내주세요. 아 근데 이거 쉽게 맞추지 않을까? 야 우리 거 관련된 거 알았는데 자 온이 형이 그래주세요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! 열심히 해보겠습니다! 아 진짜 우리 멤버들 그림 시험 대단하나 우리 옆집 푸들이 딱 저머리군요? 어떻게 맞췄냐고! 미친놈 진짜 어떻게 맞췄냐고! 어떻게 맞췄냐고! 이거 어떻게 맞췄냐고! 이거 어떻게 그려? 맞출 거 같은데? 자 이거는 약간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가 맞출 거 같은데? 이거 맞추면 진짜 소름이거든? 너 이 개새끼가 나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닌데? 이거는 일단 독동적인 걸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너도 거기서 거기잖아 이건 거의 무슨 정답! 몸통 박치기! 자 이거 시가초가 얼마 안 나오면은 제가 저희가 앞에 글자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시가초가 얼마나 있냐? 이미 비슷하게 정답이 나오신 분이 계시긴 합니다 아 비슷하게 나오... 어 그런가요? 비슷하게 오는 사람이 있네 뭐야 갑자기 쭈그러졌어 개찐따류 개찐따류 아 맞췄네 아 못 맞췄네 앞구르기 하는 릴은 계속 나왔어 앞구르기 하는 릴은 계속 나왔어 아 아쉽다 이거 뭐? 이게 원래는 띄어쓰기를 하면요 띄어쓰기로 다 맞춰야 되거든요 맞아요 띄어쓰기도 맞춰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띄어쓰기 업계할게요 오케이 류홍씨 그림학원 다녔니? 어렸을 때? 저 미술 제일 잘했어요 그래? 저희 과에서 제일 잘했어요 아 그랬구나 이게 근데 마우스잖아요 야 이거 타블릿이어도 너 이렇게 그렸을 것 같아 알어? 오...콧다 오...콧... 아아아아 조개뉴류 오콧다 오콧다 아 근데 이거 은근시러스... 은근시러스 너? 응 근데 이거는 시간이 좀 걸려 그리려면 아 저 콩떡이 뭐냐고 진짜 뭐야 머리카락이 한쪽만 있어 정답 콩호텔 미니진 어 잠깐만 좀 무서운데? 나 좀 무서운데? 나 좀 무서운데? 비오는데? 정원에 나 공격만들 아아아아 아 얘 잘한다니까 이게 어...골이? 아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번엔 이걸로 해보자 이번에는 류가 그리는 건가? 자 이거 재민이가 그리는 건가 아 오케이 진짜 이거 바로 보면 알 수 있어 이거는 저희 레볼루션 하트에 특히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 밖에 없습니다 한 손에는 고구마 한 손에는 감자 아 근데 재민아 누군지를 그거를 먼저 해줘야 될 것 같은데? 이러면 이제 정답 나올거야 정답 나올거야 아 나왔다 자 이렇게 해서 자 1위는 하루라는 분께 어 일단은 제가 이거 저거 놓도록 하겠습니다 얘 이름이 뭐였지?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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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어려운데? 헝? 아 진짜 저게 뭔데 미친 아니 저게 뭔데 미친 아니 저게 뭔데 미친 아니 저거 어떻게 맞추냐고 씨 이건 맞추라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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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너 우리 방송 너 솔직히 이거 화면 같이 보고 있지 꺽쇠까맹이를 어떻게 맞춰 너 이거 어떻게 맞췄어 어...그러면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뭔지 알아 이거 모른다고?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뭔지 알아 나 기억났어 나 기억났어 야 맞췄다 맞췄다 아 이거 이 캐릭터 어렸을 때 이렇게 생겼거든요 맞아 맞아 오동동이라고 아따만마에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아따만마에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어떻게 희났지? 내 거 알아? 아니요 몰라요 아 말해주면 알걸? 아아아아 아 기억났 오케이 레츠고 되게 유명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저 입은 왜 그리는 거야 맨날 저거 왜 그리는 거야? 아 개웃겨 아니 단원 아닙니까? 이거 단원 단원 아니냐고 정답 파리발빌따 알바생 하하하하 여러분들 백성의 목표는 어떻게든 개떡같이 그려서 여러분들 몸맞추게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애니메이션 알려줄테니까 이름 알아오세요 원피스에 나옵니다 원피스에 좋던게 어디서 나오는데 원피스에 나오는 애니까 빨리 쳐서 빨리 빨리 쳐서 가져와요 아니 정답은 원피스에 맞는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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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키형은 여러분들 몸맞추려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와 웬선드다 아 그거 잘 그렸어 야 잘 그렸어 디테일 다 갖고 왔어 이거 이거 하고 오케이 요구사항이 왜 이렇게 많아 오케이? 아니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세키형이 어떻게 그릴치도 나 근데 이거 너무 잘 그리는데 나 이거 어? 호두 달 월쉽 월쉽 어 어 맞아 팔 여러개로 애들 잡아가는 개 이름이 뭐지? 아 슬렌더맨 슬렌더맨 어 슬렌더맨 어 야 이거 너무 무서워 어 뭐야 어떻게 맞췄어? 이게 범인 짤이에요 범인 짤 범인 짤이 있어? 짤이야 똑같다 이거 이거 맞지 이거 류 알아? 너가 알아야 돼 일단은 해봐 어 이런게 있구나 아아아아 저거 그 거기에 나오는 개구나 보면 알거야 아 나 근데 나 나 얘 나 무서워했어 나 그래가지고 나 밤에 얘 때문에 진짜 잠 못잤었어 그 만화 그 만화 제목 나오시고 있어요 지금 벌써 이 친구의 이름을 알아야 돼 이 친구의 이름을 걔 똑같이 그렸는데 진짜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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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레스카 왕소벌레 알레스카 왕소벌레 스펀지밥에 나오는 애 스펀지밥에 나오는 애 근데 류야 이거 한번 봐야되겠다 너 씨덕이었구나 맞춰봐라 씨덕아 이게 뭐야 어 이제 너인 내 걸 절대 못 맞춘다 아니 미친놈아 그래도 너 혼자만 알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아 아이씨 아니면 사람들이 다 알만한데 막 모르는 그런 캐릭터 있잖아 알만한데 모르는 캐릭터?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? 가능 제가 개 잘 그려 드릴게요 오케이 아 저 것만 봐도 알 것 같아 우리는 알아서 그래 더 더 더 더 더 더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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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결국 다 그려야돼 빨리 결국 해야돼 답 나왔다 답 나왔다 이렇게 보니깐 또 모를거 같겠는데 난 이렇게 보니깐 모르겠는데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하하 잊자에 꽉 잊자고 아 근데 여기 단어가 있어요 아하하하하하 야 개 잘 그렸다 와 진짜 잘 그렸다 자 우리 애인 카푸님 축하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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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이렇게 해서 네 오늘 갈틱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한거는 우리 레볼루션 하트 그림시로 형평없는건 맞는거같아 아 마우스잖아요 마우스잖아요 무시하